올해는 족보부 생활체육체국대회 이제 2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. 아 오늘 제주도 먼저 경화 땀을 흘린 오늘의 상대 나오세요! 컴온! 소쿠랑 우지퍼요 제가? 오바야 오바야. 아 스타트 팀이 다시 나온 거 아니야? 오벤져스야 오벤져스? 물 주세요. 물!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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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해라. 족보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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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참 웃긴다. 우리 헌금께서는 여기 우리 동네 족보들 온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? 족보를 왔습니다. 매운 맛을 좀 보여 드리고 싶어서. 매운 맛이요? 저기 뭐 한때 같은 편이었던 친구도 보이고. 한때 같은 편이었던 친구가 있다. 제가? 소신사 선수가 같은 팀이었다면 남의 동네. 남의 동네 족구 팀. 족구단으로 참여했을 때. 도전 도전 파이팅! 박수 화이팅! 아 이재언세 따스 되게 좋네요. 그리고 발등으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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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로 바로! 아! 아 아! 아! 아니 그리고 또 옆에 보니 각시탈입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이렇게 감사합니다 약간 설정이 안 좋은데 나 지나마 경기 많았대 마 마 마 마 우리 하이크는 안타깝게 너 안타깝게? 경기 끝난 다음에 나한테 SOS를 쳤어요 SOS를 쳤어요 여러분 나 SOS를 쳤어요 제가 우리 하이크의 복수를 위해서 왔어요 하이크의 복수를 위해서 왔는데 저 깡시탈 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? 저 친구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니까 요즘... 3분째 숨 참고 있습니다 이거 구멍이 없어 구멍이 구멍이 없으니까 빨리 좀 빨리 하나, 둘, 셋 하면 일단 마스크를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, 둘,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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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이야! 아이, 방금 전 씨! 아, 웃기야! 아, 잘 죽으셨습니까? 아, 이제 잘 잤어요 또 혼나려고, 또 혼나려고 또 아이고, 참 미치겠네 아니, 사실상 남의 동네 에이스로서 어떤 기대를 고조시켰지만 사실상 서직선 씨에게 밀려버리는 마라는, 오디션에서 탈락의 수모를 격음하셨는데요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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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근영아! 바로, 바로 근영이 구모야, 근영이 근영아, 골이 많이 갈거야 아, 치 근영이 너무 차면 다 차지 그래서 좋고 어려운 거야 잘 하고 있어 축구할 때 왔어요, 축구할 때. 와, 잘 받으셨습니다. 아, 민들이 저기 날라가지 왜? 안 쉬세요. 하하하. . . 어색 . . . 아멘